1년 전인 것 같아요. 홍콩영화제 왔다가 마카오를 보고 이곳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상상을 하게 됐고. 역시나 채동훈 감독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카트 찍고 나서는 역시 한참 찍은 영화 같은 생각들고. 한두 명 나오는 것보다는 여럿이 있는 게 더 재밌기는 하죠. 상당히 좋은데요. 배우들이. 거의 어깨도 못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밀리지 말아야겠다. 선배라고 없죠. 여기는 다 같이 도둑들이니까. 최초의 도둑들은 홍콩에 모여서 마카오로 옮겨져서 바로 이곳에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훔치기 어려운 것을 훔쳐야 된다는 도둑의 입장을 실제 카지노에서 촬영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 촬영이 좋았고요. 배우들도 이국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연기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름이 재미있죠. 마카오 박인데 카리스마가 넘치면서도 비밀스러운 캐릭터인데 그것이 캐릭터의 매력이 아닌가. 비벼하게 둘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 인물들 중에서 좀 더 자기의 욕심에 솔직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자고. 못 봐요. 너무 좋아. 펩시를 이렇게 보면 도둑하기엔 좀 아까운 여자. 어떤 계기로 금고를 따게 됐을까. 사랑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신비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심각하고 어떤 목표가 있는 반면에 자연스럽게 도둑질을 인생처럼 받아들이는 역할 또 대자 틀려서 내가 에어컨, 쓰레기, 받침대를 쥐고 다음 칸으로 뛰어넘어서 잡고 나와 있는 전기줄을 잘라서 몸에 묶어서 날아다니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액션인데 대부분 윤석 선배가 하셨다는 거죠 나 너무 무서워 아 저기 너무 섰구나 이번에는 상체가 더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선을 너무 바닥에 받아오지 배우가 그 위험한 액션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영화가 더 재밌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컷, 세! 정말 무서웠어요 혜수씨가 준비되면 혜수씨가 알아서 통해서 나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로서는 정말 할 수 없을 만큼 참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편집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거예요 컷, 예, 혜수씨 어, 어, 거기서 충분히 여유 가지시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하시, 어, 안 돼요? 어, 죽어도 못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죽어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감독님 목소리가 전 약간 좀 짠했어요 진짜 딱 한 번만 더 하자 아, 한 번만 더요? 오케이 네, 한 번만 더, 예, 알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그 김현수씨를 부축하며 내려오는데 약간 울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고 내가 굉장히 운이 좋은 감독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시나리오상에서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인데 배우 각자들도 참 매혹적이거든요 캐릭터랑 잘 접목이 됐을 때 그 시너지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시계 바늘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시계 뭐 태음 역할을 하고 있고 처음 같이 작업을 하는데 처음 같지가 않거든요 미쳐나가 있어? 찍으면 찍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만나기도 정말 힘든데 어떻게 뭐 하나 나는 사람 없이 그렇게 다들 좋은지 서로 너무너무 사랑들을 한 것 같아요 오늘 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막아 앞이고요 오늘 마지막 촬영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했다고 할까요? 딜에서 프리, 택 투 유기 영화를 이렇게 재밌게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즐기면서 찍었고 이런 경험이 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